올드보이 신비주의와 시와 학창시절과 미래주의적 침실로 탁월하게 빚어낸 이야기는 올드보이의 담겨있는 경이로움 중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오이디프스적 금기와 맹목의 숙명, 최면술과 파멸을 기둥으로 구성된 이 스릴러 영화는 액션과 드라마와 심리 스릴러가 결합된 이전의 어떤 영화보다도 많은 세계 관객에게 한국 영화를 소개하는 돌파구가 된 작품이다. 스토리는 박찬욱 감독의 전작 복수는 나의 것에 비해 더 직설적이고 더 강렬한 힘으로 관객을 몰입시킨다. 한 남자가 아무 설명도 듣지 못한 채 15년 동안 감금되어 지낸다. 그리고는 풀려나자마자 자신을 감금했던 사람을 닷새 안에 찾아내야만 한다. 이토록 충격적으로 시작되는 걸작 올드보이는 치치아 가룬의 일본 만화를 원작으로 만들어졌다. 불운한 납치 희생자 대수를 연기한 배우 최민식은 몸소 스턴트를 하고 자신의 역할을 위해 맹렬한 훈련을 받았다. 대수는 창문도 없는 감방에서 탈출하기 위해 고층 건물의 벽을 정교하게 파들어간다. 그 방을 벗어난 그는 몽테크리스도 백작처럼 자신에게서 딸과 아내와 인생을 철저히 앗아간 납치범에게 복수할 것을 결심한다. 찰스 브론슨에게 뻗친 머리 가발을 씌워 놓은 듯한 모습에 이 남루한 남자는 이제 격투기계가 되어 있다. 그런 아름다운 스시유리사 강예정하고 가까워진다. 이 장면은 올드보이의 필사적이고 처절한 스타일을 잘 보여준다. 비록 복잡하긴 하지만 이야기는 명확하게 전개되는 하나의 논리를 철저히 따르며 이는 수차례의 플래시백을 손쉽게 통합한다. 영화의 속도는 때로는 숨막힐 정도로 급박하게 몰아가지만 동시에 생각할 여유도 남겨준다. 이 영화는 그 잔인성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폭력배 스릴러와 복수 미스터리의 요소들을 정규하게 담아낸 풍자 코미디다. 박 감독은 2003년도에 칸영화제에서 심사위원 대상을 수상한 후 출연진과 제작진 그리고 생생한 일식집 장면을 위해 목숨을 희생한 네 마리의 낙지에게 감사한다는 수상소감으로 관중을 또 한 번 얼떨떨하게 만들었다. 박 감독은 2003년도에 칸영화제에서 심사위원 대상계의 전개받았다.